조용수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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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수 마스터가 이렇게 오열을 합니다 과연 어느 참가자를 보고 이렇게 오열을 했는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이 참가자입니다 김현재 김현재입니다 왕년에 왕년에 여성 원조 그룹이죠 시야의 메인보칼로 활동했던 김현재인데요 조용수 감독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이 참가자를 보고 조용수 마스터는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너무 아픈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수 작곡가 정신이 멍합니다 정신이 멍합니다 참가자 김현지를 보고 정신이 멍합니다 가슴이 막 울렁거린다고 합니다 말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합니다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의 가장 냉철한 냉혹한 마스터로 널리 알려져 있고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던 조용수 마스터가 이렇게 본인의 제자인 김현지를 보고 눈물을 터트립니다 이 오디션에 참가하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조용수 마스터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눈물을 흘립니다 조용수 마스터는 이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연지가 여기에 나올 줄 꿈에도 몰랐다 조용수 마스터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인데요 김현지입니다 15년 동안에 이어왔던 인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미자의 타인을 불러서 올 하트를 받아서 2라운드에 올라갔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노래를 마치자 쏟아지는 감정입니다 여기에 나올 줄 꿈에도 몰랐다 조금만 다듬으면 트로트에서도 최고의 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응원을 했습니다 자 김현지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보시겠습니다 시야의 메인 보컬 말고 발라드 가수도 말고 트로트를 아주 잘 부르는 가수가 되고 싶다 그래서 도전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조용수 마스터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어제 보셨죠? 정말 찡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하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타인을 부르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장민호도 눈물을 그렁입니다 그렇게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운명적으로 만나는지 이런 모습이 자 박선주입니다 마스터 이번 미스터로 시즌2에 처음으로 등판한 박선주입니다 박선주 교수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금 심사평으로 저승사자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 아 정말 어제 찡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김연지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이게 스승의 마음입니다 김연지는 올하트를 받습니다 장영란이 와서 조용수 마스터를 응원합니다 어깨를 주무르면서 자 본선에 직행을 했지만 자 이렇습니다 전 시즌을 통틀어서 조용수 마스터가 이렇게 흔들린 적 눈물을 흘린 적은 처음입니다 자 반가운 마음이 반이고 안타까운 마음이 반이라는 거죠 시야를 재결합해서 다시 노래도 만들었는데 무산이 되고 말았고 이렇게 다시 시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갖고 있고요 여기서 트로트 가수로 다시 재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 게 스승 조용수 마스터의 마음입니다 끝판왕이 왔어요 끝판왕 이찬원도 놀라고요 올 것이 왔다 함께 참가한 참가자들도 놀랍니다 왕연무로 나왔습니다 김연지는 자 이렇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레전드급 보컬리스트로 널리 알려져 있는 김연지가 조용수 마스터의 제자입니다 이 제자를 보고 이 김연지의 옛날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조용수 마스터는 오열을 하고 맙니다 이게 시야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메인 보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조용수 마스터를 울렸던 오열하게 만들었던 참가자는 김연진이라는 어제 찡한 모습을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은 어제 미스트로 시즌2의 첫 방송 중에서 가장 울컥했던 장면이었던 조용수 마스터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 하는 부분을 오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찡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미스트로 시즌2에는 이런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사연들이 있고 좋은 무대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모아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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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